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색소폰학교의 새로운 색소폰 연주자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색소폰학교의 다양한 연주영상과 강의영상 그리고 또 재미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주 예쁘고 굉장히 밝고 재미있는 색소폰 연주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김지안 선생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색소폰 전공으로 졸업하였고요. 지금은 일동턴에서 지안 색소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지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밝죠? 네, 진짜 이렇게 텐션이 좋고 이렇게 밝은 여성 색소폰 연주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당황하기도 하고 확 좀 이렇게 제가 적응이 지금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밝은 연주자가 제 앞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우리 색소폰 학교의 재미있는 강의와 저와 좀 다른 느낌의 연주 영상, 그 다음에 또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되게 즐겁게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안 선생님은 중앙대에서 색소폰을 전공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대에서 전공을 한 메이저급 선생님이시고 네, 그래서 아주 실력파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또 외모는 아주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모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색소폰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도 너무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안 선생님,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반갑고요. 사실 유튜브가 처음이라서 첫 경험이 너무 조금 떨리고 지금 너무 긴장되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색소폰 학교 채널에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합니다. 저희 지금 원고도 없고요. 저희 그냥 프리토킹 하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강의와 멋진 실력 연주 그다음에 또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안 색소폰 스튜디오 동탄에 있는데 정말 너무나 럭셔리하고 최고의 시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정광훈 색소폰 스튜디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고급스러운 스튜디오라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배우고 싶다면 동탄에 계신 분들이나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꼭 가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전광훈 색소폰 연주자 김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